그러니까 봐봐 현실적으로 안 일어날 일이니까 삼성이 그거를 계속 잘 막고 있는 거 아냐 근데 만약에 삼성의 간부급 빼놓고 삼성 전자 모든 계열사 직원들이 다 총 걸기 해가지고 우리 노종조합 안 만들면 다 단체 파업하겠다 이래 봐 싹 나가버리겠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이 현장은 다대로 그런다면 사실 100개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삼성은 꾸준히 잘 해왔다는 거지 그러면 삼성의 노조를 만드는 게 법적으로나 노동자의 권리 이런 추상적인 거를 빼고 그냥 딱 놓고 왔을 때 2기냐 7이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고민하냐면 그래 노조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현대차 현기차 노조하는 짓을 보니 삼성처럼 큰 회사가 노조는 안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건 현기차가 이상한 거예요 LG SK는 뭐 노조가 없는 줄 아세요? 삼성만 없거든요? 현기차가 이상한 겁니다 그건 현대랑 삼성기 두 개가 양극단으로 이상한 거지 다른 대기업 노조 다 있어요 현차처럼도 안 되고 저기처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양회사가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된 거고 원투가 이상한 거네 우리나라 1위가 이상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알잖아 삼성이 노조를 삼성이랑 거대기업이 노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너무나도 당연히 없다는 것도 이상한 거긴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강성노조 기종노조라고 걔네 둘은 기종노조라고 불러도 된다고 나는 보거든? 기종노조 맞습니다? 근데 노동자의 적이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현대기아차 차값은 비싸고 네 질은 떨어지고 네 그러면 삼성처럼 큰 회사가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삼성전자의 노조가 생겨서 TV 냉장고 이런 것들 결국 수익이 많이 난 거를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해줘라 이만큼 우리가 수익 냈지 않냐 이걸로 맨날 싸우는 거잖아 그런데 임금 인상되면 그걸 사측해서는 그만큼 더 가격을 올릴 거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지 현 차는 얼마나 지금 기업 사정이 왜곡이 돼 있냐면 이미 전체 무... 그러니까 전자동으로 차를 찍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돌리고 있던 공장도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데 노조 허락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노조 오케이만 나면 전자동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못 찍고 노조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못 받고 강행하는 순간 또 총파업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해외 공장을 지을래에도 노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밖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노조가 노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현대노조 자녀들이 현대에 다시 꽂히는 거 그거부터는 이제 얘네들은 이 꼴을 세습하려는 거구나 해서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현대노조가 한방에 훅 간 건데 그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전에 뭐 무인 트리프템 그걸 막은 거는 자기네가 살려고 막은 거고 현대차가 노조가 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하청업체에 가서 가치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톡 사람들이 노조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을 꼴값을 따르면서 니네는 하청업체니까 비용신들아 알아서 기든가 실업으로 바꿀 거야 이 짓을 한 거 아니야 그 가장 좋아하는 자본가가 자신의 방패방을 삼아서 둘이 싸우게 만드는 그림을 정말 가장 잘 실천한 노동가들이 현재차 노조예요 걔네들이 거기 가서 빨아먹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내 아들 꽂아 넣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되는 거죠 아 진짜 빨갱이 얘네들 진짜 빨갱이들이 어떻게 씌워 그거를 자기 자식을 여기다 꽂아 넣는 그거를 협상을 해가지고 아유 빨갱이 새끼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운동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자칫 조금만 손을 놓으면 자본가가 워낙에 갑이라 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받자고 절대 이거는 나는 놀고 먹을래가 아니라 뭐 주당 40시간 근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프면 쉬게 해줘라 이런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해달라는 그 최소한의 그거를 지키자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현대차 노조는 전혀 그런 거랑 무관한 지 아들이 능력 없으면 실업을 해야지 자기 노동 어떤 권이랑 완전히 무관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하고 또 그걸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이제 노답이죠 그리고 아까 저기 뭐 채팅에 현차가 30시간이 걸린다고 한 차 한 대를 찍어냈는데 완전 무인공장에서는요 차 한 대를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클럭 방식이예요 컨베이어 벨트여서 맨 처음에 맨땅에서 차가 이렇게 다음 칸 가면 문 달고 다음 칸 가면 뭐 달고 하거든요 한 클럭이 이렇게 딱 움직이는 시간이 24초 정도 걸립니다 출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24초마다 새 차가 띵띵띵 튀어나와요 입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쉬고 계속 돌거든요 쉴 이유가 없잖아요 24시간 돌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점은 어차피 잡을 수가 없고 시작하고 짠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24초마다 공간장에서 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진짜 웃긴 게 현대에서도 노조가 워낙 세니까 이 공장으로 다 바꾸고 니들 싹 캐고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꿈도 못 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애초에 그래서 니들 어떻게 할 건지 다 돼 있고 애초에 지금 도는 공장은 손도 안 될 거야 근데 새로 짓는 공장은 우리 무인화로 하면 안 될까 하는데 이게 허가 같나요 그거는 내가 노조라도 절대 그거는 반대지 왜요? 아니 회사의 이익은 좋다 이거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제 지금 말했잖아 기업이라는 거는 사회에 돌려줄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예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직원 고용 안 하겠다는 뜻이고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앞으로 직원 고용 안 하는 거 전 국가적 담론에서 실업률을 견인해야 되는 이런 얘기고 아니 직원들도 그렇지 그러면은 직원 이미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일자리에 타격을 안 주겠다고 하면 이거를 노동자들이 반대할 명분에 엄청 빠지죠 근데 그거는 타격을 안 주겠다 말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 이쪽으로 계속 점점 비중을 늘리면 얘네들은 저도 손가락 빠지니까 그걸 막아야지 원천적으로 그거는 야 그 약속을 믿냐? 야 씨요 내가 야 손만 잡고 잘게 이걸 믿냐고 라면 먹고 갈래요? 그걸 믿냐고 맥주만 한잔하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반대해야지 당연히 그건 저는 하여튼 노동운동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니들이 그걸 짓든 말든 아니 그게 노동운동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노동운동의 기본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내 밥줄 날아가지 않게 하는 거랑 그게 제일 첫 번째일 거고 그다음은 내가 합리적인 대우를 받는 거 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요한 거고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면 경영진이 자본가가 병신일 때 굉장히 특수한 경우네요 자본가가 병신일 때 노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노조가 필요한 거야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가 대장이 삽질 뻥뻥해버리면 그 밑에 노종자들은 손해를 다 보고 다 나가 앉아야 돼 근데 그거를 노조라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이런저런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노조가 사실 필요한 건데 노종조합이 생긴 거는 첫 번째로는 그거겠지 진짜 걔네들 인권을 위해서 사람 낮게 살게 해줘라 그러니까 효율로만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도 왜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아니 무인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더 그리고 더 정교한 자동차를 찍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막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가 이 인원을 현대차가 고용 인원을 이 정도 수준에 이걸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고 현대차한테 새 재택 주고 무인화 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가면 되겠지 대신 고용 더 늘려야 돼 어떻게든 일자리 만들어서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자동차 라인은 다 하고 이걸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고용을 더 늘리는 걸로 해 왜냐면 이렇게 돈 번 거를 현대자동차 갖고 가지 그 갖고 간 돈을 사람들이 안 가져가잖아 더 써야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다면 뭐 무인공장 그래도 난 사람이 안 뭐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사회가 발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농업을 싹 손으로 했어요 지금은 농업을 싹 기계가 한단 말이죠 지금은 차를 손으로 만들지만 결국은 농업처럼 또 싹 기계가 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지하고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다수의 농민이 줄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농민들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래서 트랙터 반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럼 봐봐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매몰될 수 있는 생각이 매몰될 수 있는데 다 자동화했어 그게 발전이라고만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력이 빠지면서 노동력으로 받았던 대가들이 없어야잖아 수익이 사라져 사람들이 자동화 다 했는데 그걸 살 사람들이 싹으로 없어지면 이거 만들어진 것도 다 날아가는 거야 결국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인건비라는 게 내가 쓴 노동으로 통해서 인건비가 있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재화를 내가 소비를 해줄 거 아니야 소비할 사람들이 없고 소비할 돈이 없으면 만들어진 재화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말 그대로 땅만 파먹고 살아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파는 거 자체 이게 생산하는 부가가치로는 현재 시대를 못 버티니까 도시로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요 자동화 로봇이랑 일자리를 다투고 있다는 자체가요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로봇급이거든 그러면 그 일을 쥐고 내 밖으로 뺏긴다고 로봇을 도입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옛날 홈이든 농민과 다른 게 없다고 그게 자기 부가가치를 더 늘려서 다른 저기를 어떻게 보면 부정읍이잖아요 근데 부정읍을 한 사람들을 다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나가 죽이라고 아니라 더 이상은 안 늘리겠다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안 늘리겠다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네가 얘기한 거야 이 공장은 그대로 두께 자동화를 할 거야 여기서 추가 생산된 거를 누가 사 사실 소비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비 시장이 만약에 그 소비가 없다 그러면 자동화가 더 이유이 되니까 얘네들을 줄여나가겠지 그 단계를 안 한다는 보장을 해준 그럼 뭔 수로 보장해주냐고 그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 생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추가 생산을 했어 근데 이거가 안 팔려 차가 막 재고가 막 쌓여 추가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은 던져져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시장이 변할 수 있잖아 변화가 되면 결국 뭐 미국 금융위기가 왔어 전세계 공항이 왔어 차를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회사에서는 이걸 줄이는 게 낫다고 그럼 이걸 줄이겠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줄이지 말고 이걸 줄여라 그럼 좋아 이거 생산라인도 줄일게 너네들도 줄여 이렇게 하겠지 회사는 어떻게 버텨야 돼 여기는 비용이 가장 덜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량 정리해고 대량 정리해고 할 거야 우리 같이 뭐 고통을 분담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럼 자동화 라인 절반만 돌릴게 너네들도 절반 날릴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결국 그렇게 가는 거는 막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경기가 좋으면 자동화 라인을 더 늘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 순간만 딱 놓고 보면 네 말이 맞을 것 같지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길게 보면 결국 이 라인을 노동자들이 막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적응하지 못한 건 네가 얘기하는 짱색 논리는 뭐냐면 로봇이 하는 일을 왜 인간이 하느냐지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럴 수가 있네 근데 그거 너무 가혹한 거야 네가 만약에 네가 고대 나왔다고 어디 지방대 있는 애한테 너는 그냥 못하면 나가 죽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넌 적응을 못했으니까 너 순응 이거밖에 못 받았으면 집에 나가 죽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지방에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지잡대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애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는 걔네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노력도 안 했어 그러면 그 대신에 나는 내 수준에 막는 좀 약간 변두리에 있는 한 20평짜리 빌라 이런 데서는 살 수 있게 해줘 결혼해서 자식 키우면서 그냥 쪼들리기에는 그렇게라도 살 수 있을 때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은 벗어나야 되는 거고 서울대 나온 애들은 강남에서 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지방 내나고 바르는 맨날 꼴찌하고 사고치는 애들이 강남에서 못 산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 거 아니죠 나는 외곽에서 이런 작은 데서라도 좀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네 논리대로라면 그런 사람들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적응을 못 했으니까 지금 이런 노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논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 소외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나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줄 거냐 이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씨바 타워팰리에서 살게 안 해도 이렇게 땡강 부리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좋은 잘 돼 있는 나라지만 핀란드에서는 헬싱키에서 노키아를 다니던 거기서 목수일을 하던 그렇게 페이가 많은 차이가 많은 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아예 나눠줘요 나는 대학 가서 노키아 갈래 나는 그냥 목수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도 목수를 하던 노키아를 다니던 차이는 분명히 나죠 노키아 다니면 당연히 많이 받죠 한 500 받으면 목수는 350, 400 받겠지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나라가 너 같은 나라가 핀란드라는 나라고 우리 목수를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삼성당이 너무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럼 당신 말대로 하면 페이를 많이 못 받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은 부적응자가 되는 버리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이에 적응을 한 사람 되는 거고 핀란드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러면 다 적응을 한 거고 그럼 걔네들이 국민들이 똑똑해서 다 적응을 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그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시장이 없어지면 부자도 사라져 소비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돼 저는 이게 일격에 싹 공장을 심시티에서 건물 밀듯이 미는 게 아니고 그 씨앗조차 이렇게 그 변화의 씨앗도 허용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목숨 말고 걸려 이게 걸려있으니까 왜냐면 네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가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노조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 보장한다는 거는 말 바꾸면 정권 바뀌고 뭐하고 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말 바꾸면 어떻게 믿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완성되는 순간 얘네 파업을 해봐야 파업해 우린 이걸로 돌리지 이거 라인 더 늘려야겠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어차피 잉여 자본은 있어 얘네 월급 얘네 파업해도 뭐 돈 주잖아 파업해 파업하면 신난다고 신나서 그러면 더 자동화 라인을 이제 더 늘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싸워야지 싸우겠지 그 사람들은 근데 물론 지금 뭐 현기차 자체의 노조는 분명히 문제가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기차에 욕먹는 이유가 딱 그거야 지잡대 나왔는데 타워팰리스트 왜 못살아 우리가 이러고 땡깡부리니까 꼴배기 싫은거거든 자기 수준에 맞게 나는 이 정도 정도는 살고 싶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거 어느정도 높은 선까지 쳐다보는거는 괜찮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정도 쳐다볼 수 있는데 좀 이래 쳐다보고 왜 저거 안줘 내놔 이러는거 같으니까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거거든 노동운동이 저는 그러니까 현차 노조 이 논리가 만일에 옛날에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자동화가 막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맥라랑 똑같다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서민농가는 몰락한게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계형 서민농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기업형이거나 아니면 거의 생계와 무관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완전 단순 제조업 중에 유난히 자동차만 단순 제조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기관산업이긴 한데 극단적인 예로 포철보다 현차가 사람은 더 많이 써요 물론 부속이 많고 그렇긴 한데 거기에 노조가 힘이 세다는 증거고 아직까지도 노동가들이 잘 싸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지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세는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근데 저는 공대생으로서 저는 농업기술이 발전하는 거를 예전에 보면은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국엔 전쟁이 생겨요 그게 결국에는 발전을 안 했으면 전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술력의 발전이란 게 인간한테 굳이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동차 라인 좋아 그래 기술 좋아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기술 딸치는 것밖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술 딸치는 게 아니고 명백히 효율적이고 그 효율이라는 거에 뭐냐면은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인간에 대한 거를 너무 배제한 게 많다는 거지 아니 자동 그러니까 그 현차 노조가 지키고 싶은 일자리가요 뭐냐면 30년 동안 계속 안전벨트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이 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도 되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단순 수작업이 엄청 많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쌓인 의자 깔았다 덮었다 깔았다 치웠다 깔았다 치웠다 계속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로봇이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동일한 패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만 한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컨베어 벨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말이 사람이지 밥 먹는 로봇처럼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 로봇이 오면 안 돼 나 월급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에야 그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얘 인건비보다 비쌌지만 지금은 싸졌어요 그리고 아주 명백히 싸졌어요 근데 이제 걔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못한다고 하는 게 그럼 언제까지 3000년대가 돼도 그렇게 사람을 써야 되느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기술이라는 달콤한 맛을 보기가 싫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얘기하지만 음향 제가 항상 그냥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인데 헤드셋을 이어폰 저는 그냥 싸구로만 듣다가 제가 도총 공익할 때 40만원짜리 제나이저 거를 한번 써봤어요 이런 게 차원이 다른 음악이 들려요 이걸 한번 경험해보면은 결국엔 못 돌아가요 그 공장의 기술력도 쫙 경험을 합니다 자 자본가 딱 보고 야씨 어떻게든 그럼 야 저거 무조건 해 어떻게든 싸워서 법대로 하고 죽여서라도 뭐 다우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설 자리가 결국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짱스의 생각이 결국 네 생각하고도 결국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관통되는 게 시대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일자리의 개념 노동력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세환이 얘기해 언제까지 단순하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일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도태되는 일자리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해결되죠 근데 그 새로운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 다시 원정으로 들어가서 그 무인화 시스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기업한테 그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건 그것도 맞아 왜냐하면 이 기업은 그 전제가 또 있어 그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밀어준 국가가 있고 그 국가 뒤에는 세금으로 한몫해준 국민이 있다는 거죠 기업은 끌어줘 편안하게 자동차 라인 생산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일자리도 다른 것도 만들어 그게 사실 기획가잖아요 한 4학년쯤 되면 공업과 인간 이따위 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계가 200명 그 시커만 그 애들 앉혀놓고 이런 주제를 하면 99% 제 얘기를 해요 그 로봇만 못한 명백히 로봇과 같은 일을 하는 인간은 로봇만 못한 존재거든요 밥 먹고 똥 싸야 되고요 분량률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느껴야 되니까 휴가도 줘야 되고 로봇만 못한 존재고 그래서 왜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하는 말이 해외 유수의 애들이 자동화된 이게 뭐냐면 자동화된 자동차 라인이 최고급 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쿠스를 그렇게 우야 찍어내서 팔 수가 없어요 시티백 같은 걸 찍는단 말이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퀴 달린 물건이 시티백이잖아요 아니면 마티즈 티코 이런 걸 찍어낸단 말이죠 해외에서도 보면 벤틀리 같은 차종은 대놓고 광고하는데 전공정을 장인들이 수작업을 합니다 뭐 시트 바느질 하나하나까지 장인들이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술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로봇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장인의 능력으로 가든지 아니면 로봇이 못하는 일 충분히 단순한 일인데도 로봇이 못할 수준인 건 아직도 많거든요 왜 진짜 로봇이 할 급이